여행객 혼자 다니는 것 너무 위험한 행위야 이거는 시장 통으로 다닐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잖아 시장 사람 엄청 많거든? 그냥 슉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주머니가 비어있어 안녕 안녕 왜 이렇게 어색하지? 나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남은 사람 반가워 나도 한국에서 살고 있긴 한데 북한에서 온 거예요? 응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거지 북한 사람 본 적 있어? 북한 사람?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정도로도 없었어?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 탈북 경험이 있으시긴 하거든? 이렇게 어린 나이에 탈북민은 처음 보는가? 정말 처음 봐서 되게 신기해 내 친구들도 항상 나를 신기하더라고 사투리가 조금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더라고 그냥 그냥 말이 되게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한국 사람 같아 근데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냥 한국인이긴 한데 진짜 예쁘게 생겼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북한 여자가 예쁘다는 말이 엄청 많잖아 남남북녀? 응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나도 북한에서도 그런 말이 있거든 남남북녀라고 해서 한국 남자들 다 잘생겼고 여자들은 별로일 줄 알았어 근데 왔는데 다들 너무 예쁜 거야 바로 내 앞에 있는 은서는 북한 여자들을 보면은 되게 지금 남남북녀 너도 보면은 되게 엄청 청순하고 되게 청초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부끄럽다 처음 딱 봤을 때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북한 하면 어떤 게 생각나?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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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우 뭐 이런 것들 되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우리는 배워왔잖아 맞지 은서랑 같은 나이대의 애들이 약간 어떤 생활을 하는지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어떻게 궁금하긴 해? 궁금하긴 해? 얘기해주면 될까? 어 기본적인 교육 메커니즘은 비슷한데 일상생활? 응 그런 게 많이 다르지 그냥 공부만 하면 되잖아 북한은 아니야 아 그래? 학교 청소도 학생들이 다 해야 되고 교실 청소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모든 외관 꾸미기부터 바닥 갈아치울 때도 학생들이 다 해 그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없어? 외주업체가 없어 우리 운동장을 바닥을 잔디로 바꿔야겠어 잔디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보통은 학교 예산에서 하잖아 근데 북한은 공산주의다 보니까 예산 이런 게 없어 학생들 주머니에서 자꾸 빼내서 일도 학생들이 하는 거야 한국 학생들이랑은 많이 다르지 그런 게 거기는 장난 아니야 초에도 내가 있을 때가 아마 최저로 내려갔던 때가 아마 명가 30도였는데 그때도 막 눈을 다 치우게 하고 인정은이나 교육 같은 걸 할 때 그런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야? 교육 과정에 있거든 어린 시절부터 무슨 위협 그 사람들이 했던 일생을 우리가 교과서로 배워 탄생일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기본 과목이 국영수잖아 응 북한은 그것부터 시작해 빔 씨 3대 어린 시절 진짜? 신화처럼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거든 과목이 있어? 응 그 과목이 있다고? 어 과목 와 이거 좀 충격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우잖아 주입식 교육으로 배우면 내가 너였다면 그런 탈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왜 혹시 탈북을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 왜냐면은 그때는 그냥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된 상태의 어린 중학생이었고 어렵게 살았던 것도 아니야 막 식량이 없어서 허덕거리거나 입을 게 없어서 막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근데 아빠가 깨어 있으신 분이거든 한국 드라마랑 미국 드라마랑 이런 콘텐츠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빠는 북한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늘 하고 계셨대 그래서 아빠가 그냥 결심을 하니까 눈두보니까 와 있었어 아 진짜? 그 과정은 조금 많이 힘든 과정이었지만 꿈 같았어 사실 한 1, 2년 동안은 뭐 하니 안 새겼으면 뭔가 자꾸 북한 생각은 계속 생생하게 나는데 내가 앉아있는 곳은 한국이잖아 완전 다른 공간 그럼 막 반대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고 다니면 가기 전에 이렇게 대답해져거든 심지어 아빠가 우리한테도 말을 안 했어 당일까지 너희 그냥 오늘 학교를 가지 마라 라고 하길래 어? 아싸! 이런 거 빠진 거 같은 사실 북한에서 여기를 오는 과정이 엄청 어렵다고들 하잖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세한 루트를 말해주자면 좀 긴 얘기가 될 거 같은데 괜찮아? 어 괜찮아 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어 북한은 그때가 10월 15일? 25일? 여기는 가을 날씨잖아 북한은 그때부터 눈이 와 아 진짜? 우리가 그때 챙겼던 게 두꺼운 옷이랑 담요도 챙겼었고 움직이는 동안 먹을 쌀이랑 쌀을 먹으려면 버너가 있어야 되잖아 버너도 챙겼고 냄비도 챙겼고 와중에 김치도 챙겼어 북한에서 쓰던 내 핸드폰도 챙겼어 왜냐면은 이걸 찍고 싶은 거야 아 그리고 약간의 돈이 있었거든 철조망이 중국이랑 경계선이 있거든 거기까지 일단 무사히 도착하는 게 관건이야 브로커가 필요했는데 브로커? 어 신기하다 그 브로커는 북한 사람이야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주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브로커는 대충 이쪽 산만 타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방향까지는 모르는 거야 아빠가 길을 찾아서 나도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똑똑한지 그때 처음 알았고 이게 뭐야? 달 보면서 시시각각으로 위치를 체크해서 철조망까지 찾았는데 철조망 근처에 엄청 큰 초서가 있는 거야 한번 약간 들킬 뻔했던 게 뭐냐면은 철조망까지 왔으니까 자르고 건너가야 되잖아 중국 쪽으로 근데 철조망에 방울을 설치해둔 거야 딜랑딜랑 딜랑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자르는데 자꾸 소리가 들리니까 일행들이 그게 어느 종지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는데 일단 내가 먼저 옷으로 감쌌어 방울을 그리고 자르고 짐부터 일단 챙기고 중국 국경까지 넘긴 했어 북한 국경이랑 중국 국경이랑 2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바닥이 엄청 고운 모래로 깔려져 있는 거야 발자국이 하면 따라가려고 그래서 진짜 치밀하다 진짜? 진짜 무섭다 교대군무로 순찰을 할 거잖아 근데 발자국이 찍혀있네? 그러면 바로 따라오는 거잖아 그치 뜯긴 흔적도 있으니까 또 짐을 들고 미친듯이 뛰었어 그냥 날도 추운데 땀이 막 나는 거야 어두운 산길에 불빛 하나 없이 뛰려니까 무서웠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부터는 조금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고 라고 하는 거야 브로커가 밥부터 먹었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관건이 중국에도 초조가 있어 공안들한테는 잡히면 그냥 무조건 북송이거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보내 밤에만 거라 계속 브로커를 만났지 지금 다 싣고 하자마자 나는 그냥 기절해서 기억도 안 나거든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브로커 만나서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산이 다 진흙바닥인 거야 게다가 이렇게 가파르니까 벌벌벌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옷까지 새 걸로 다 맞췄는데 지금 진흙봉봉이 생긴 거야 그 와중에 그게 너무 속상했어 베트남이랑 태국은 강 하나를 두고 있더라고 태국에 약간 국제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민 가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모아뒀다가 갈 곳을 약간 보내주는데 그런 게 있대 거기서부터는 그냥 너무 편했어 따라잡힐 일도 없고 여기까지 왔으면 밥은 밥대로 거기서 돈만 주면 알아서 사다 주고 그러더라고 큰 수용소에서 28일을 있었어 28일? 응 거기서 최장기간 체류했어요 거기 가니까 나같이 북한에서 바로 오신 분들도 너무 많고 거기서 단체생활을 했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막 짐승우리 같은 거야 너무 거기에 다 같이 모여있으니까 어 게다가 날씨가 좀 더워 거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어, 푹푹 찌는데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짐승... 말해도 되나? 우리 앞서 먼저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여기서 언제 나가나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일수가 채워지면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아, 북한 사투리? 아... 북한 사... 아... 아니 이게 주변에 너무 휩쓸리는 말투라서 너 동지? 동지는 알지 동무지 동무? 동무? 아, 잠깐 북한 말이 어떤... 잠시만요 검색 좀 해볼까요? 왜? 아니 갑자기 안 떠올려... 가짜 북한 사투리 잠깐만 좀 검색을 좀 해볼게요 첫 음절이 중요한데 내레? 아니 그거는 옛날 사투리고 아, 그게 옛날? 6.25 전쟁 때 많이 쓰던... 진짜요? 북한 말? 북한 말? 좀 무섭겠는데 너? 좀 무서울 수도 있어 잠깐만... 말을 어떻게 했었지? 가까이 와봐 가까이 와봐 바투와라 바투와라? 바투와라? 그리고 또 이거 먹을 건데 괜찮아? 라고 하면 어, 이럽다 그냥 이렇게 어, 이럽다 이럽다로 괜찮다, 이럽다 그래서 나 처음에 그게 좀 어려웠어 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까? 하니까 어? 약간 좀 의아해 하시는 거야 어, 내가 가르쳐 줄까? 라고 하잖아, 여기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내가 배워줄까? 약간... 아, 이 말투 이게 아닌데? 아니 북한 사람이 들으면 나 북한 사람 아니라고 할 거야, 이 말투 지금 아, 어떡하지? 우리 할머니 데려오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아무튼 가르쳐 줄까? 대신에 내가 배워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 북한 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북한 말이 너무 어려워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어? 뭐가 가장 신기했어? 처음 딱 첫인상이 엄청 건축이 되고 도로도 다 깨끗하게 싹 닦이고 북한은 왜냐면은 그 차도로가 그냥 먼지가 풀썩풀썩 그 내려앉으면 내려앉은 대로 깨지면 깨진대로 그 정비를 하네 근데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건물은 내가 살던 곳이 좀 추웠으니까 게다가 기술도 없으니까 음 최대로 높은 곳이 8층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막 25층, 30층 막 쫙쫙 올라가잖아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집 앞에 놀이터가 또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 먹거리 먹거리가 너무 다양한 거야 북한에서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길거리 음식인데 인조고기밥이라고 그걸 어떻게 뭐로 만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인조고기라고만 콩고기인가? 콩고기 맞아 그 사이 갈라지잖아 이게 거기다 밥을 쑤셔놓고 양념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음식인데 그걸 너무 좋아했었는데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게 그나마 맛있어서 계속 먹었던 거거든 여기 오니까 피자, 치킨, 스테이크, 햄버거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그 말투며 표정이며 북한은 조금 다들 뭐라고 해야 될까? 선크림도 안 바르는 사람들이라서 다 까모잡잡하거든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눈만 보였어 눈 딱 뜨면 여긴 까맣고 눈 잘만 하여가지고 눈이랑 이빨만 하여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너무 뽀얀 거야 그래서 거기 있을 때부터 하얘지는 게 너무 꿈이었어가지고 너무 너무 부러운 거지 근데 듣다 보니까 북한에 되게 안 되는 곳들이 많다고 맞지 많지 북한에 이제 금지된 것들이 여기 상자 속에 있대 어 그래? 열어봐봐 꺼내볼까요? 오 뭐 많아 이걸 어떻게 다 정보를 입수하시는 거지? 자유로운 헤어스타일 아 안 되지 안 되나요? 어 정말 금지인가요? 머리는 풀고 다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단발이 아닌 이상 그리고 머리가 다들 검은색이야 왜냐면은 염색을 하면은 그냥 그날로 그냥 짤리는 거야 그냥 선생님한테 그 이유가 있어?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잖아? 그런 거를 일체 뿌리 없애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어 날라리스럽다 하는 거를 싹 다 금지시키는 거야 단정하게 머리 묶고 다녀 미용실 가면은 그게 딱 있어 매니판? 타일북? 스타일북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어 보면서 어 저는 이걸로 해주세요 헤어스타일을 딱 정해놓는 거야? 어 정해놓는 거야 자르고 싶은 막 그런 걸 내가 정할 수가 없어 어 국가에서 이 정도로만 허용해준다 라고 하니까 미용사들이 그런 걸 이렇게 프린트 해두고 그래서 북한 가면은 엄마들 머리 다 똑같은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때는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귀밑으로 그래서 다들 이렇게 딩강짜로 충격적인데? 뭐려나? 수령 기일에 웃는 것? 이게 뭐야? 수령이 수령이 누구냐면은 김일성 수령 기일에 웃는 것이 금지지 금지지 김일성, 김정일까지 지금 죽었다 그래서 이 날에는 모두가 우울한 분위기야 장례식 분위기야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혹여나 웃을 수도 있잖아 혹여나 근데 그게 포착이 되면? 이런 날에는 다들 조심해서 집이 아니면은 집에서도 큰 소리로 잘 안 웃거든? 동네마다 몇 명씩 한국부로 치자면 경찰인데 심어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몇 명씩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포착이 되면은 좋은 꼴은 못 보지 않을까 아직까지 본 적은 없거든 죽기까지는 안 하는데 단련대라고 있어 약간 몸이 너무 힘든 곳이야 단련대? 그냥 감옥 감옥 그냥 맞는 거야 그냥 내가 있었을 때 김정일이 죽었거든? 그때 그냥 떠나가라고 울고 막 난리도 안 됐어 나도 막 너무 울고 너무 슬픈 거야 막 내가 교육 받기로 이 사람은 우리 하늘이라고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이 너무 들어서 무서웠던 것 같아 네 슬퍼서 그렇구나 네네네 그리고 너도 그때 당시에 세뇌를 당했으니까 어 맞아 슬프고 슬픈데 주위에서 우니까 덩달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감정이 막 그렇게 되니까 어 안 울죠 지금 심지어 김정일 죽은 날이 아빠 생일이어가지고 아빠 북한에서 생일 못 지냈어요 그날이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을 못 지내는구나 맞아 전에 미리 하거나 아니면 다 끝난 뒤에 하거나 신기하지 않아 너무 신기해 그리고 여행객 혼자 다니는 것 여행객 혼자 다니는 것 너무 위험한 행위야 이거는 약간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안인데 그 사람한테 너무 안 좋을 거야 꽃재비라고 알아 혹시? 꽃재비? 사람을 칭하는 단어인데 남이 거 훔치고 튀는 이런 게 뭐라고 소매치기 소매치기 느낌인데 소매치기 느낌인데 걔네가 더 살벌해 걔네는 먹을 게 없고 너무 절박하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아마 여행객 혼자 다니면 다 털리고 털면 안 주려고 하잖아 그러다가 걔네는 내놓으라고 한마디 했을 때 안 주면 바로 그냥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야? 걔네는 무리로 다녀 여행한 것 같네 돈이 좀 많다는 거잖아 멀리서 되게 지켜봐 이게 너무 위험한 게 그거는 현진이라고 안 봐주거든? 나도 당한 적이 있고 시장통 다닐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주머니에 돈 넣고 다니잖아 북한에 약간 지갑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닥 주머니 이렇게 쑤셔놓고 다니는데 그 시장 사람 엄청 많거든 그냥 슉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저는 주머니가 비어있어 그럼 주머니에 쓰레기 넣고 다니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걔 중에 성격이 안 좋은 애들은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쟤가 나를 나를 모욕했어 이런 느낌이지 여자가 운전하는 거 금지 까지는 아닌데 여자 라이더가 별로 없어 자차를 가지는 것도 굉장히 흔한 일이 아니거든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만 탈 수 있는데 그중에서 여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가부장적인 그런 게 굉장히 심해가지고 여자는 대부분 이런 거 타면 아우 저 저 새시계라고 하거든 말갈냥이를 새시계 갔나라고 해서 새시계 갔나? 어 오토바이 타는 여자분까지는 갔는데 그분을 굉장히 욕하더라고 파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 타면 욕을 어어 인식이 안 좋아 인식이 엄청 안 좋아 그 사람들이 딱 우리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새시계 갔나? 여자가 저 뭐하는 거냐고 처음에는 여성 운전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 응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김정은 언급 아 이름 세 글자가 안 되는 거야 친구처럼 아 김정은 있잖아 이런 게 안 되는 거고 그럴 때는 무조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었거든 아 그래? 근데 원수님이라고 해 그냥 원수님 원수님이라고만 해야지 김정은 불렀다고 하는 그 말이든 달려인데 밖에 나가서 더벌더벌 야 김정은 나오라 그래 약간 이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약간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어 이름이 김정은인 사람? 없어 그런 거 없어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똑같이 안 지어요 네 지으면 안 돼 약간 김정은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 이름이 김정은이었어 응 근데 김정은이 태어났네 바꿔야 돼 이름을 막 바꿔야 돼 이름 바꿔야 돼 진짜 너무하다 어 그쵸 어 북한이 아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없을걸? 한국에서 전혀 북한으로 어 그쵸 저는 약간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거든요 북한에서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땠었어? 북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전쟁 시기 배경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아직도 6.25 전쟁 그때 좀 어렵잖아 남한도 그 상황이 아직까지 쭉 이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 교과서에 그런 그림이 나와있어 막 호화 날리고 집 다 부서지고 여자애가 울고 있는 이런 사진이 있는데 막 불쌍한 뭐 남녁 동포들 막 이러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아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도 엄청 힘들다 남한에서 그 심령을 원조를 해줬잖아 북한에 어 맞아 맞아 근데 북한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약간 나만 되게 못 산다 그러니까 너네 꿈도 꾸진 말라 이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드라마가 내가 본 것 중에 중국 거랑 미국 거랑 한국 거가 있었는데 이 세 개를 봤다 이 중 누가 제일 심한 벌을 봤냐라고 하면 한국 음 한국은 무조건 사임이야 그걸 보면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어 환상이 생기잖아 어 현실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물을 흐리게 되고 사람들이 한번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한국 못 산다며 다 금지시키는 그 사람들 얘기가 다 구라인 거를 언제 알았냐면 한옹에서 봤어 책이 있는 거야 어 김씨 일가의 막 현실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보면 벌스러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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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어 당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여기 온 거야 김정일이랑 김정은은 막 다섯 살 때 차도 몰았대 지금 생각하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냐면 다섯 살이 다리가 짧은데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고 막 세를 어떻게 밟아 말에 승마 한 채로 달리면서 총도 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짜인 엄청 심적화를 하고요 심지어 격과했어 막 축지법 알아 혹시?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아니 혹시? 전설 느낌으로 정말 전설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마지막 코카콜라 이건 뭐야 금지까지는 아닐걸? 왜냐면은 코카콜라가 있어? 있어 중국판 맛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걸 왜냐면은 수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물건이라서 우리 아빠가 밀수를 많이 하셨는데 밀수에서 오는 거는 금지된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 밀수 품목 중에 코카콜라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거 금지된 게 맞네 그래서 나는 금지된 게 맞어 근데 금지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네 파이다는 있어 상표는 똑같지 않은데 북한에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아마 중국 건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중국 맛이 났어 중국 맛이 났어 중국 맛이 났다? 약간 그 늘 먹는 음료수에 그 익숙한 맛이 났어 그래서 몰래 마셨지 나는 이런 여정이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 해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은 되게 힘들었어 나도 방금 코카콜라가 금지였던 걸 몰랐던 것처럼 한국에서 잘 지내보자 파이팅! 얻은 북한보단 낫겠지 뭐야? 잠깐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소가 말랐어 소가 말랐어 뼈가 보여 어떡해 어? 응? 눈으로 주는 거 아니야? 하이 개글 원조해 저는 남한에서 계속 살아온 남은서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서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조금 편해요 약간 북한 사람들보다 더 편할 정도로 은서랑 얘기하는 거가 너무 재밌었고 내 이야기를 약간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거기 소셜미디어가 아예 없어요 인스타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제가 있을 때 북한에서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통화 문자 녹음 네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자료를 내려다볼 수 있는 기능까지 인터넷의 허용은 딱 거기까지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어? 이게 뭐고? 이런 거 인터넷 많이 봤어요? 네 저는 틱톡을 정말 즐겨보고 틱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세요? 네 틱톡 틱톡 영상 되게 막 올리기도 하고 틱톡 되게 보기도 해요 틱톡은 약간 유명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틱톡커 아 틱톡커야? 틱톡커라고 불렀어요 아 이거 틱톡은 나도 아는데 아니 나도 틱톡은 아는데 모르는 거 같은데 모르는 거 같은데 북한에는 없었다 북한의 일상을 다루는 사이트를 찾아냈어요 어? 군중무용이다 군중무용? 어 군중무용인가요? 그 막 애들이 지금 춤추고 있는 거 어딘 저게? 응 저걸 언제 하냐면 큰 행사 때 하는 거야 막 탄생일이나 아 저것도 군중무용이다 뭐 하는 건지 알겠어? 저 사람들이 저는 모르겠어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춤추는 거야 저것도 다 같이 왜 춤추는 거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은 내가 있을 때까지는 안 했었는데 지금 아마 할 거야 탄생일을 맞춰서 저거를 몇 달을 준비를 해 생추위에도 막 광장 나가서 배우고 그러거든 아이고 다들 아까 한복 입은 거 봤지? 학생 애들은 딱 교복 정석을 갖춰 입고 이 옷을 입는 건가? 대학생부터 성인들은 한복을 이렇게 생추위에 나가서 벌벌 떨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딱 딱 칼각을 맞춰야 되거든 흐트러지면은 진짜 엄청 쿠사리 먹어 쿠사리가 한국말인가? 한국말이죠?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이야 일본 말 많이 했어요 거기서 막 추면은 그걸 보러 와? 왜 그걸 추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식이야 우리가 당신께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여준 거야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하고 춥고 힘든 걸 왜 내가 원해서 해 그게 아니고 당 간부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당신께 바칩니다 이런 느낌이야 엄청 어린애들도 막 손발 얼어가면서 배우죠 나랑 친구들이랑 가면서 막 엄청 까고 아 저 새끼 아 진짜 이러면서 야 잘 산다 얘네 아 이 사람은? 저 정도면 있을 거 다 있네 아 저거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왜 걸리는 거야? 집이 없으면 다른 데 가요 뭐 선풍기도 있어 평양 잘 사는 집인데? 저기 저기 바닥에 시커먼 거 보여? 온돌 구둘장을 써가지고 그 아궁이를 떼우면 저기만 뜨거워져가지고 파서 시커먼 거야 오 야 곰돌이 인형도 있어 대박이다 저 사람 잘 사는 집이다 왜냐면은 내가 방금 곰돌이 인형이 있어 잘 사는 집이야 라고 했잖아 돈을 저렇게 사사로운데 쓸데없는 곳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만하니까 저렇게 쓰는 거거든 집에 막 전자제품이 좀 있었잖아 냉장고랑 서풍기랑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잘 쓸 수가 없어 근데 저렇게 전자제품이 있다는 거는 꽤나 잘 사는 집이다? 내가 살던 곳은 냉장고랑 있긴 했거든 근데 그런 거를 태양열 그거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배터리에서 전력을 빼다 쓰는 거야 그리고 아까 네가 저건 왜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초상화 김일성 김정은 초상화가 3개인데 하나는 김일성 하나는 김정일 그리고 둘이서 악수하고 있는 흑색 사진이거든 그게 무조건 있어야 돼 일단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3개가 꼭 있어야 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막 유리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원지가 쌓여있다 이러면은 검사관이 있거든 검사관이 나와서 쓱 민질러고 원지가 있네 이러면은 돈 쓸금은 다 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다 검사하러 와? 검사하러 와 저런 것도 다 검사를 해야 돼? 신기하지 북한에 그것도 있잖아 불나는 집에서 초상화를 안고 주변에 영웅이 되어있어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 뭐야? 잠깐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제가 왜 멈춰서 있어? 설마 멈춰야 한쪽이 움직이는 건가? 너 평양 지하설 처음 봐 진짜? 어디 살았었어? 왜냐하면은 나는 해산시라고 약간 좀 지방이지 평양은 여기 서울 같은 느낌이고 해산은 부산 아니 부산도 아니다 아 사람이 열어져? 우와 우와 신기하다 북한은 지하철 문을 숨으로 여네? 여기다 와 평양 사람들은 저런 걸 누리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 잠깐만 좀 당황스러운데? 엥? 특이하겠는데? 교통시간이 안 좋아서 평양을 가려면은 알아서 차를 구해서 가야 돼서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내가 살던 지역에서 함부로 나가면 안 돼 시에서 허락을 해줘야 갈 수 있는데 허락을 받는 게 아마 어렵다고 들었었거든 그래서 평양을 가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 에스컬레이터에서부터 이미 문제 아니야? 에스컬레이터? 게다가 빨라 그러니까 아 소가 말랐어 소가 말랐어 뼈가 보여 어떡해 내가 어렸을 때 와 대박 제가 아까 남자의 병 들고 있는 거 봤어? 어떤 병이야 저거? 주위에 분명 강가가 있을 거야 가서 물고기를 잡은 거야 저거 아 그래? 되게 현실 고증이네 내가 그러고 놀았어 아 그래? 아 저기는 살짝 너가 알던 동네야? 어 약간 비슷해 비슷해 소로 약간 밭 가는 걸 보면 약간 좀 따뜻한 곳인 것 같은데 내가 살던 동네는 그 농사는 감자밖에 안 했었거든 응 근데 소가 왜 저렇게 작지? 원래 소가 좀 저렇게 말랐어? 내가 그때 어렸어서 그런가 소가 되게 커보였었는데 북한에서는 소를 약간 잡아먹기보다는 저렇게 일 시키는 용으로 많이 써가지고 딱 살아 있게만 만든 거라고 그치 저 사람들 뭐해? 저렇게 도로에 조금 몰아써져 있는데 아 기념비 아니 그래서 지금 저렇게 기어가는 거야? 왜? 여긴 출퇴근 시간 막히잖아요 북한 가면 그냥 슝! 잘 켜나니까? 행담보도 오고 그냥 무단 행담박 해 왜냐하면 차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은 내가 알기로 아마 속도 제한이 없을걸? 어차피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자전거를 많이 타고 조금 돈이 있다 싶으면 중국에서 오토바이에 사와가지고 생계수단이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은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불법적인 일도 하는 거지 음 음 터치 안 돼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되긴 한데 느려 아 저거 아리랑폰이다 저거 아리랑폰이라고? 아리랑폰이 뭐야? 브랜드 같은 느낌이야 저게 북한폰이야? 어 북한폰 아 나는 야 게임도 있구나 저거 밀수폰인 줄 알았어 내가 있을 때만 해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테트리스뿐이었는데 뭐 모덩숲 같은 게 생겼네? 아 모덩숲? 아 모덩숲? 뭐야? 제 등산 간다 등산 가는 거야? 제 손에 뭘 든 거지? 등산 차림이 아닌데? 의사? 의자? 아니면 응원하러 가는 건가? 무슨 응원 이런 행사가 있는 거 같아 얘네 또 어디가? 근데 다들 옷을 어? 이거 너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넥타이 제 사람들이 어디 가지? 저렇게 단체로 이동할 때는 아마 기념탑 청소를 갈 때나 기념탑이 뭐야? 기념탑이 뭐야? 전투 승리 기념탑이 있고 뭐 김일성, 김정일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런 느낌으로 햇불 모양으로 만든 게 있어 그냥 뭘 하든 기념탑을 다 세워버린 거야? 오! 그리고 그것도 동네 주민들도 그럼 주민들이 그럼 주민들이 그걸 다 청소하러 가고? 청소도 막 학생들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쓸러 간다니까? 나는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좀 아침부터 이런 거 시키는데 안 하면은 맞거든 뭐? 어? 응? 인도 주는 거 아니야? 저기 부실공사가 많아 혹시? 저거 어떡해? 철근이 없어서 나무로 시공을 했나? 기술 부족이었던 거 같아 약간 재료도 부족했던 거 같아 막 학생들한테도 막 철 가져와라 돈 가지고 와라 진짜? 이래서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거 주는 건 없으면서 내기만 하래 추억 돋는다 진짜 어머 예쁘다 역시 남남북녀 필터 씌는 거야 지금? 눈꼬리가 저렇게 하면은 단속당할 텐데 너무 현실 고증 아니야? 아니 눈이 저거봐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둘이 지금 아 이건 아침마다 하는 건강 운동 이것도 무조건 다 해야 돼? 아니 학교 가면 무조건 해야 돼 되게 말랐을 거 같은데 못 먹어서 마른 사람 있고 저만 해도 조금 통통한 편 되게 말랐는데 통통한 편이었어 그래? 너가 통통한 편이면 다 말랐겠네 지금은 아니긴 한데 그때가 몸무게 앞자리가 6 근데 못 먹어서 마른 애들이 많아 여기는 체질적으로 마른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면 약간 다이어트를 일부러 한다든가 마른 거 얘기했는데 갑자기 체육대 한다 체육대 저거 지금 그 줄다리기다 이거 줄다리기 맞는 거 같은데 저 뒤에는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그 팀 이름 팀 이름을 보통 막 애동강 두만강 왜 강 왜 강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좀 쎄 보이잖아 아마도 그래서 일부러 빨간 색깔 뭐 저렇게 해놓은 거구나 그리고 저 폰트를 너무 좋아해 저 궁서체인가요? 뭐야? 다들 각성분이 있는 거구나 여긴 북한 아닌데 아 북한 아닌데 예쁜 애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출시한 거야 약간 예쁜 애들을 좀 모아서 외국으로 나가서 일을 시켜서 외화를 벌어온다던가 대학생별이다 대학생이라고? 어 근데 다들 옷이 대학생도 유니폼 비슷한 게 있어 그래? 교복 비슷한 게 있어 저런 걸 입고 다녔고 아 왜냐면은 옷이 복장 제한이 엄청 깐깐하다고 했잖아 대학생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 같아 진짜 복장 제한이 엄청 까다구나 어 맞아 북한은 딱히 그런 게 없어 여자도 왜냐면은 대학을 안 가면은 군대 가야 돼 여자는 7년 남자 10년 그럼 남자는 어때요? 10년 고등학교 졸업하잖아 그러면 남자 바로 군대 가고 여자는 대학을 갈 거면은 대학 가고 안 갈 거면은 군대기 여긴 어디지? 그 아 이어 요런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응원? 법 같은 게 따로 있는 거 같아요 박수 치는 거 박수는 치면 같이 치 않아요 어 사람들이 일어나다 싶으면 눈치껏 일어나야 되고 어 그 커다란 데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분명 그 사람들이랑 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야 중요한 신년사를 해서 그 신년사 축하 행사라던가 영원 무궁하라를 봐서는 분명 탄생일인 거 같아 저거 와 맛있겠다 하하하 배고파 하하하 대박 옥류관인가 봐 우와 저게 뭐 저런 가게는 박물관처럼 으리으리하게 지은 데다가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한 가게거나 아니면은 고위급 간부들이 먹을 수 있는 곳 저런 데는 아마 돈이 있다고 해도 잘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뭔가 행사가 끝나고 오는 것 같은데 여긴 어디지 저렇게 깨끗하게 닦아 놓은 걸 봐서는 약간 저기도 뭔가 좀 중요한 곳 아닐까 주민들을 위한 곳은 저렇게 깨끗하지가 않아 아 그래? 어 어 이런 데는 나라 망신이지 어 세상에 다 보여주기 식이다 저런 곳은 저기는 딱 약간 행사용 공간이거나 박물관처럼 중요한 걸 전시해 둔 곳이거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아니야 음 가위바위라는 말이 어 네 북한에서 영어를 가르치긴 해요 영국식 영어 아 왜? 미국식은 안 돼? 미국을 싫어하니까 애초에 약간 미제 승냥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식이라는 것도 몰라 나 그냥 영어는 그냥 그거 한 종류인 줄 알았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알았지 아 대박 뭐 경찰이신 원래 저 동그란 원 안에 서 있는 건데 이 분은 왜 얘기하고 계시지? 근데 왜 아 행사네 근데 뭔가 되게 너무 보여주기 식 아닌가 이거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움직이네 약간 세 같아요 뭔가 근데 이런 걸 보면 뭔가 다 뭔가 보여주기 식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 너무 사실 교통 정리를 안 해도 될 것 같단 말이지 아 역시 저거 지금 거기서 인민대학당 아닌가? 인민대학당? 그 내가 살던 것은 교통 정리는 커녕 아무튼 없었어 도로 막 깨지고 진흙 철뻑 철뻑 하고 맞아 맞아 타도로는 막 관리도 안 돼있어가지고 이기저기 갈라 터지고 막 먼지 풀풀 날리고 신호등도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동작이 칼 잡힌 거 봐요 막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하던데 막 저게 완전 딱 교과서들 이렇게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거야 우와 우와 맞아 동네가 저래 그래 이거지 이게 날 것 그대로 딱 이게 날 것 그대로다 이것도 잘 사는 추우니까 되는 있는 대로 껴입는 사람들이 있고 예쁜 저 정도 예쁜 옷이거든? 아 진짜? 어 예쁜 걸 입는 걸 봐서는 여유가 조금 있는 사람들 아닌가 물 길러 가네 어 저 샘물 저거 뜨고 있잖아 어 정수기가 없는 거구나 없어 수돗물 마시거든 북한은 물이 깨끗해가지고 뭐 포차야? 뭐야 어디야? 신기하다 포차? 포차가 있어? 맛있겠다 아 잠깐만 근데 신기하다 시장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너는 보자마자 포차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아니 왜냐면 천막이 있었잖아 너는 보자마자 이걸 포차라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신기해 막 술 같은 거 어떤 거 보자? 개인 가정집에서 만든 거 메이커가 없어요 만들어서? 만들어서? 장사꾼이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술 전문적으로 만든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도매로 가져와서 소매 가격으로 팔고 지하철 우와 반응이 너무 웃겨 우와 나 지하철 처음 봐 북한 지하철 나도 나도 처음 봐 나도 처음 봐 일체 대화를 안 하네 근데 여기서는 뭐 얘기하면 큰일 나나? 모르겠어 내가 타본 적이 없어서 저건 잘 모르겠네 말해줄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뭐 사람들 아까 여기 여기다 뭐 단 거 보여? 초상화 미니 사이즈 초상화 미니 사이즈 초상화를 달았어? 그거 없으면 단속에 걸려 어? 초상화 없네 따라와 그래서 옷들 보면은 여기가 약간 구멍이 뚱 이렇게 두 개가 나있어 그 바늘 구멍 저기 바늘이 좀 두껍거든? 구멍이 항상 나있어 녹슨 자리도 약간 벌고 이건 정말 너무나 신격화로 한 게 아닌가 어 공교가 아예 없겠네 어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심지어 그 기독교 막 그런 것도 없겠네 결혼식인가? 결혼식인가? 어 결혼식인가? 잠깐 뭐지? 나 이런 여기 대체 어디야? 우와 대박 여기 대체 어디야? 우와 뭐야? 나 처음 봐 이런 거 바다 아닌가? 죽음 지금 안 됩니다 공연은 뭐지 나 처음 봐 진짜 어렸을 때라서 약간 저런 문화를 체험 못 해본 것도 있고 북한에서 클럽에 어 근데 가본 적은 없어 나 그치 클럽이 근데 막 여기처럼 빵빵하게 뭘 틀고 뭐 이런거가 아니었을까요? 북한 노래로 기껏해야 빵 이렇게 한 둘 이렇게 아 그 스텝이 있어. 북한은 약간 야릇한 춤 안 되고 그리고 딱 스텝이 있어. 혹시 막 춤도 정해서 춰? 아 그건 아니야. 조신한 춤을 춰야 된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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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 틱톡을 봤는데 김정은 초상화? 가슴팍에 달고 다니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심지어 심장이 왼쪽. 여기에 여기에 달고 다닌다. 그게 달고 다닌다. 조금 더 무서운 게 좋더라구요. 형님은 알고 있다. 왜냐면은 그걸 가르쳐줘요. 그 교과서에서 초상화를 여기다 다는 이유. 그러고 심지어 이거 암기해서 시험도 봐야 돼. 엉망금을 주고 다시 가서 살러 가잖아요. 못 살아요. 처음에는 북한 틱톡 채널 이래가지고 그게 공식 채널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막 김정이야? 아이고야 세상에 아이고 어떡해. 왜 여기에 이러고 계세요? 안녕. 아이고.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서서에서 학습한 사람은 김정은 사진을 찢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용서님. 네! 저는 찢을 수 있습니다. 저 나락 가는 거 같아요? 그냥 저는 너무 너무 무자비하게 찢는 건가? 저는 찢었어요. 아니 이게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약간 제가 이분한테 뭐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아니 들어봐요 들어봐요. 그래도 사람 얼굴인데 어떻게 했지? 전 제 사진도 잘 안 찍는 사람이라 아니에요. 아 어떡해 보세요. 아 어떡해 보세요. 아 이게 좀 그렇네. 나 죽는 거 아닌가 하려다가? 암살 당하는 거 아닌가? 아 좀 무서운데? 아 못하겠습니다. 어 이런 말을 해도 괜찮으려나요? 그 북한에 친척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그 아마 해코지 당할 거 같아요. 이분한테 제가 아마 찢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아 혹시 안 보려나? 안 보면 살짝 네 찢었어요. 아 festivals 욕도 못 하셨어요. 저기 제가 궁금한 게요. 아니 뭐 카메라가 없으면 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찍고 욕하고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 네 네 그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욕이 촬영된 내용은 더 나아내까요? 네 네 북한의 모든 건? 북한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주에서 살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탈북해서 미국으로 바로 가게 돼서 지금 미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자가 온다고 해도 그냥 진짜 보여주는 그런 진짜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고 여행자들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체크업한다고 들었어요 부분 부분 좋은 부분만 아마 찍을 수 있겠죠 아주 나쁜 부분은 아마 카메라를 숨겨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될 거예요 아마 혹시 북한 틱톡 채널에 못 들어보셨나요? 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북한 틱톡 채널도 있어요? 저는 제가 북한에서 살았을 때 틱톡이랑 그런 소셜미디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아예 있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북한에서 와 근데 팔로워 뷰어도 되게 많은데요? 조회수도 되게 많은데요? 신기해 오마이갓 북한의 모든 것? 북한의 모든 것 다 있네 와 이거 좀 봐야겠다 이거 누구 누가 운영하고 있지? 오 미스터리 퍼센 와 이거 평양이구나 와 되게 컬러풀하네요 평양이 난 밑에서 한 번도 내려다본 적이 없는데 내려다본 적이 없는데 와 신기해 와 저는 한 다섯 번 여섯 번? 어 그 정도 가봤어요 평양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쁘고 좀 깨끗하고 좀 그런 곳들이 많고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다 피부가 하얀 줄 알고 막 그래요 왜냐면 되게 잘 먹고 부유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평양에서 그런 동상 앞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막 발이 아파가지고 높은 신을 신었었거든요 거기 있는 이제 폴리스맨? 경찰분이 오셔가지고 신발 왜 벗었냐고 엄마를 따로 데려갔었어요 데려가서 이제 벌금을 물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와 북한 가전집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되게 잘 사는 집? 와 초상화는 빠지면 안 되죠 저 집은 되게 잘 살고 네 상이충 같아요 가난하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도 없고 그냥 집만 있어요 거의 못 사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태권도장이라고 그렇게 불리거든요 왜냐면 막 올리띠고 내리띠고 이렇게 놀아도 물건이 넘어지거나 그럴 게 없다고 나뭇가지를 훅 이렇게 휘졌잖아요 그래도 막 걸리는 게 없다고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이 있어요 왜냐면 다 팔아가지고 먹는데 다 쓰거든요 저 정도면 좀 잘 살지 않나 싶네요 초상화는 굶어 죽어도 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어도 달아야 돼요 저거 지하철이구나 신기해 근데 살짝 촌스럽다 좀 교통시설이 되게 안 좋아요 평양은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사는 지방은 거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걸어서 많이 다니고 저도 제 자전거가 있었어요 네 봐봐요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하하 되게 멋있게 자전거 타고 다니시네요 이거 어디지?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 왜 이렇게 집 같은 유치원이지? 오 저거 되게 특이하네요 되게 궁금해 어떻게 찍었지 저거를? 언젠간 가겠지 한국분들 이런 모습 보면 옛날 그때 한국 못 살던 시기 생각난다 막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너무 이게 되게 올드하잖아요 한 20년 30년을 뒤떨어져서 사는 그런 시기 같은 북한은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청소를 해야 돼요 중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발런티유로 자원봉사 북한은 자원봉사가 너무 많아요 막 그때 김정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뭐 애도기간 있잖아요 그 애도기간에 항상 슬퍼 있어야 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산 거기 가서 이렇게 청소하고 닦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저도 했었거든요 그거 아 물을 저렇게 기려먹는다고요? 와 이렇게 와 신기해 신기해 저거 몇 층이지? 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전기가 항상 끊어지고 그 정전이 항상 되니까 거기서 뚝 멈추죠 가다가 호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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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인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저거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동작만 한 건데요? 뭐지? 아 뭐지? 되게 되게 어설픈데? 저런 호신실 CD가 있어요 북한에 제가 옛날에 그거 봤었어요 왜냐면 북한이 좀 많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나쁜 놈들 생기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근데 저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저거는 진짜 재밌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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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런 저기 강장에 간 적 있어요 하 단체 무용 같은 거 이제 연습하거나 막 모여야 되거나 이럴 때 저런 강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연습 맞춰보고 맞춰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끼던 뽀뽀 아빠 끼던 뽀뽀 아빠 끼던 뽀뽀 우리 아빠 우리 맛있는 엄마 하하하 하하하 너무 기계적이다 하하하 하하하 너무 기계적이야 하하하 하하하 아 어떡해 저런 애기 애기들 좀 아마 잘 사는 집 애들이긴 하겠지만 아 너무 어릴 때부터 저런 저렇게 막 그냥 강제로 막 하는 느낌이라서 그때 봤을 때는 그냥 아 저기 잘하는구나 이런데 되게 애처로워요 하하하 와 마스크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마선으로 박아? 하하하 저거 일일이 어떻게 마선으로 박아 하하하 힘들겠다 근데 한국을 이렇게 찍어내더라고요 기계로 이렇게 찍어놓는데 저거 손으로 일일이 와 하하하 하하하 너무 재밌었어요 와 너무 신기했어요 와 북한에도 저런 모습이 있다니 제가 더 오히려 이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오 최근 모습은 거의 못 봤으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분이 운영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조선족 분? 뭐 관광객 분들 그냥 북한을 광고한다기보다도 그냥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빈부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하지를 못하겠어요 오늘은 제가 북한 틱톡 채널을 봤습니다 시청자 분들께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주에서 살고 있는 에블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바로 미국으로 갔고요 지금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글 검색창에 노스커리아라고 쳤을 때 그 관련된 단어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검색해볼까요? 북한? 북한 North, overseas, Korea 이렇게 시리어스한 것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강화국에서 아니, 여기는 뉴큐리아 이거 그거 핵폭탄 그거 아니에요? 북한이라고 치면 왜 그냥 우와 신기해 미사일? 미사일도 나오고 GDP는 뭐지? 노스커리아라고 저는 여기서 와, 이거 너무 시리스한데? 너무 진지해요 Human Rights 노스커리아라고 해볼까요? 노스커리아라고 해볼까요? 노스커리아라고 해볼게요 노스커리아라고 해볼까요? 노스커리아라고 해볼까요? 와 근데 여기 나도 나오는데? 여기? 나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나 왜 이러고 있어 이분 봤던 것 같아요 민? 되게 예쁘잖아요 왜 사람들이 노스커리아 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노스커리아 걸이 좀 특별한가? 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분들이 북한에서 많이 탈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식당 종업원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와 신기하다 다른 키워드 하나 해볼까요? 네 노스커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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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D GDP가 뭐지? 이거 해봐도 돼요? 이거 해봐도 돼요? 아 이거 아 죄송해요 I'm so sorry Oh my god I didn't know about that 노스커리아 노스커리아 그게 제일 검색창에 제일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국기랑 북한 국기가 다르고 이거 북한에서 살 때 국기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 이거 빨간색은 뭐 혁명 그런 전사들 있잖아요 혁명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 그분들의 피가 담겼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여졌대요 국기가 네 그나마지는 생각이 안 나네요 별은요? 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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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별은 솔직히 아무 나라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나? 우리나라래 우리나라도 아니구나 우리나라 이제 나 미국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죄송 sorry 열광식? 열광식 맞죠? 저는 열광식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연습을 했던 거 같아요 그 넥타이 빨간 넥타이 메고 휘장 달고 제가 저렇게 저 여자 제일 앞에 선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 이분이 좀 리더 역할을 하세요 단위원장은 여자들만 책임지는 그런 학교의 리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저도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근데 저런 이거 한 번 하잖아요 종아리가 너무 아프대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런 거 한 번 하면 생리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리도 안 한대요 들어보니까 몇 년씩 걸린다고 1년 1년 동안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한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정보는 이거 아니고요 군대에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열병식 열병식에 참가하는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키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게 뭐예요? 이거 너거예요? 와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도 안 만들겠다 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촌스럽지 저는 북한 웹사이트 설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한에는 구글이 없거든요 구글, 네이버 저는 미국에서 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도 많이 헤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웹사이트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웹사이트를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어요 담배면 같네요 담배 널스 코리아 아 이거 유명하지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사람들이 맨날 미국 사람들 계속 물어봐요 북한에는 진짜 저렇게 불이 꺼지냐 저도 몰랐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진짜 불이 저렇게 위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꺼진지 진짜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접한 건데 저도 되게 신기해 신기한 거 같아요 왜 모르셨어요? 북한에는 이게 설치하는 것도 없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도 없잖아요 밤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이 낫거든요 밤에는 이제 초 되게 로맨틱하잖아요 우리 초 사용해요 아 그렇고 둥잔? 둥잔 기름 넣고 막 이제 뭐 쉬 같은 거 해가지고 되게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하하하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밧데리 밧데리 사가지고 전등 뭐 12볼트 12와트 뭐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기 사용하고 그랬거든요 철도 컴퍼니가 있어요 컴퍼니랑 돈을 뭐 매달 매달 주는 식으로 해서 그 전기를 이렇게 끌어와요 근데 가끔 그거 들키면 엄청난 큰 벌금을 물거나 진짜 위험해요 위험해요 너무 불쌍해 어떡해 갈비뼈가 아릉아릉해 음 저거 와 되게 되게 슬프네요 아 너무 불쌍하고 근데 거기서 저는 죽은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막 다리 잘린 그런 꽃재비? 거지들 거지들도 많이 보고 근데 밖에서 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북한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탈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막 집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제 집에 아무 사람도 없고 막 이러면 아마 해수하나 봐요 어 솔직히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빚을 엄청 많이 지어놓고 그냥 그 집에서 쥐약을 먹고 다 죽는 그런 뭐지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에는 아궁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궁이에서 그 연기가 다 올라와가지고 가스 때문에 다 죽은 많이 들었어요 아 좀 슬프네요 네 제가 솔직히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잘 설치를 안 해요 북한에도 웹사이트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거는 금시초문이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영상 너무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구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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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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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